미국 중서부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어제 미국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미주리와 켄자스 일대에 강력한 토네이도 16개가 불어닥쳤는데요. 현재까지 최소 9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일리노이주의 학교에는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만 2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토네이도가 불어닥친 미국으로 가보시죠. 도심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5시 미국 중서부 일대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어닥쳤습니다. 토네이도는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켄자스와 미주리 지역을 강타해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주택 300여 채와 건물 수백여 채가 붕괴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시속 270km에 이르는 토네이도가 발생한 일리노이주의 학교에는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는데요. 토네이도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켄터키와 테네시 등 동남부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푸른 바닷가 한가운데 화염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어제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지역에서 프랑스 정류회사인 셰브론사의 송유관이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셰브론사는 이 사고로 그 어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해양 오염이 심해져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베일에 쌓였던 교황청의 귀중한 문서가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지동서를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재판기록,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파문한 교황의 문서 등 바티칸 교황청 비밀서구에 수세기 동안 보관돼 있던 자료 전시회가 어제부터 로마 카피톨리노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대 문서는 콜롬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신대륙을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가 분할 통치하도록 한 15세기 알렉산더르 6세 교황의 칭령, 성베드로 성당 건축에 관한 미켈란젤로의 편지 등 모두 100여 종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는 9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재 김지혜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